크리스마스를 맞아 주요 교단장과 연합기관 대표 회장이 성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도수목결 성의교회는 이형훈 목사입니다. 다사단한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기쁜 성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캐럴과 찬성이 울려퍼지며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하루에 한 번 지나가는 축제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TV 시청자 여러분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쟁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큰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구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개인, 가정,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체는 기다림의 공동체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라나타였습니다. 기다리시는 만큼 성탄하신 주님의 은총을 받으시고 성탄 때만 되면 마치 철새처럼 해계와 성찰을 반복하는 성탄의 철새가 되었습니다만 허영과 거품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을 다시 찾아 임만우엘 주님과 동행하시는 술래의 길을 기록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